울진흡은 지난 14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2년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3차 접종 완료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화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안전에 대한 당부사항에 이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준수,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성광 울진흡장은 2022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울진흡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